저거 죽.. 저거 죽이란거죠? 얘들아 열쇠가 거기 떨어졌어 야 뒤에 터렛! 아 씨X 야 이 개새끼야 리셀컴퍼니 열심히 일할 열심히 일할 그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여기 성찬.. 성춘님? 맞죠? VIP 직원 인턴 써있네 앗 앟 아 리더래 어 내가 리더인데 아무튼 핑퐁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아이 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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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핑퐁 그리고 성춘님입니다 어 리셀컴퍼니 오신걸 환영합니다 산중컴퍼니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유 아 죄송합니다 박수! 박수 아유 씨 페탈님 말좀 해봐요 얘기 안하시네 저기요 페탈님 자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성춘님 목소리 한번 사람들한테 알려줄 겸 아 박수 성춘님 말씀 좀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핑퐁입니다 핑퐁님이 좀 고인물이에요 좀 오래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알달닭으로 잘 설명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벌써 기열냄새가 날고 있는 페탈님 안녕하십니까 아크라고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크님 마이크 고쳤습니까 네 고쳤습니다 네 오케이 반영합니다 94년생 아크입니다 재부탁드립니다 기열 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저 처음이라 게임 간단 설명 3일동안 폐지 주워서 회사에 팔아서 할당량 채워야 됨 다 죽으면 그동안 뭔 아이템들 다 날라감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은 살아남아 있어야 좋은 행성에 착륙 후 아침 8시에 게임이 시작되며 오후 12시가 되면 우주선이 혼자서 떠나버림 그래서 그전에 폐지를 최대한 줍고 나오는게 간건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함 세졸 요약 빠르게 폐지 줍고 안줍기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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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체크 쳐도 되구요 꼭 영어를 간 후에 왔습니다 쿠팡 왔어요 쿠팡 빠르네 방일방송 대장님 첫번째 남관입니다 한번 보여줘봐 훈련된 조교 시험만 해주세요 삽돌고.. 삽돌고 가셨는데? 아.. 저 기혈 찐빡아 어어 어.. 나 한번 해볼게 오오오오오.. 점프.. 점프 타이밍이 좀 이상하네 저 거미 뭐 어떻게 해? 삽으로 거미를 잡아야 되는데 헐 아이템 들고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지금 지금.. 지금 살아있는 분 같은데요 진짜 공포게이머나 혼자서 어.. 함선 못하겠네 오! 야! 어 뭐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어.. 죽은거지? 저 친구 그럼 네 함선이 기가 체드네 산돌이 이게 바로 포어인데 이건 마지막에 뽑도록 하시죠 오케이 소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걸 뽑으면 몬서가 빨리 나옵니다 선물상자 선물입니다 포문 포문? 누..누..누..누..누가 죽었어? 산돌님 괜찮으세요?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산돈님 한 직원이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가짜 가짜비상불이에요 아 어떻게..어떻해 포큐가 딱 나있더라고 아 깜짝이야 조율 있게 받겠습니다 아아 아... 아 심장이야 가시죠 이거 이렇게 해도 살아? 어? 잠시만, 잠시만요. 터치빵에 누가 문을 띵동어. 띵동 누가 한 거야? 아 누가 지금 터치빵에 들어온 거야? 아 난 또... 아 아닙니다. 문자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뭐 많이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지네. 여기였나? 어.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가 가 가 가. 기압 기압. 여깁니다. 내가 듣게 내가 듣게. 적 나온다니까. 어 뛰자 뛰자. 방사능 수치 올라간대. 위로 올라가. 어 좋아. 어 그렇지. 어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뭐야. 어이 쟤 가자. 야 내놔. 야 내놔. 야. 야. 어 뭐야 쟤 뭐야 왜 저래. 아. 야. 백 Barb. 라이어 walls 라이어 화네요 에이 stomp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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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안되지 않을까? 범위에 쫓아가야 타령이 시작한다고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앞에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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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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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벌레 벌레 아 잠깐만 어 벌레 벌레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거? 난리났어 난리났어 내려가봐야겠다 어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벌레 있었어요 아 벌레 비축벌레 화내고 있네 좀 많이 아파요 벌레 그 세대인과 맞으면 죽을거에요 메야 생긴거봐 아 이제 많이 갇고 있네 자기 그러면 자 그러면 후문으로 들어갈까요 후문으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윶 하하하하핰하핰핳하핰핳하핰핳하 мира 콩쩓습니다 야악 이걸로 먹어라 비축벌레야 에에에에... 그럼 저희 이거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 이거 어떻게... 지온이를 위한 선물 어? 돼 돼 돼 돼! 뭐야? 어... 얘네 쳐다... 왜 나 쳐다보고 있는데 죽어 나 쳐다보고 있... 죽으셨어요? 어 뭐지? 그가 가셨네 아 쳐다보고 있는데... 손님한테 먹혔어요 아니... 저 뭐야? 지온이를... 어 잠깐만 나도 큰일났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서오십쇼 안녕하세요 뭐라고? 여기도? 한 명 한 명만 잠시만... 아 됐습니다 뭐야 이게 야 저기 터렛! 저기 터렛 가지마! 아! 으아! 깜짝이야! 미친 잡았습니다 어 뭐야 저거 아 큰일났다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뛰자 뛰자 저희 다 버려지겠는데 어 이거 이거 어 야 이거 놓고 뛰어 놓고 뛰어 안 돼! 안 돼 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말걸 아 바로 앞에서 가네 뒤에 있다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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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으악! 덩덩이 때려 전주님 여기로 걸어주신건가? 뭐야 죽으셨네 이제 스위치 탈출을 할까요 그러면 아 이 자식이 성춘아 지금 다 보고있다 지금 cctv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난거 같아요 티빙이 한거 다 봤어 거기 거기 한마리 있어요 거기 한마리 어? 지나갈 수 있다 지나갑시다 그때己 불빙이 씨 야 이마! WHE 아 몸이 너무 많네 네 저 양측 앞에 하이그로드야돼 저 어떻게 해야돼? 얘 닿으면 녹아버려요 열받는 놈이네 어디로 가야돼? 어떻게 해야돼? 우리 망했는데? 이거 난간에 있으면은 안 맞거든요 슬라임 그니까 아는데 쟤가 우릴 보는데 이거 이쪽으로 해서 어 뭐야 뭐야 연막 끌고 연막하고 가는건가? 어 어 어 어 어 와 와 지금 플로인 라바라구 으아아아 어 어 이 점 지나가 보시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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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할 수 있겠어? 어 벨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떼져 펜져 태져 태져 어 으아아아! 오오우! 오오! 어 산준이 그래도 T볼 위에 희생하시는 모습 잘 봤으면 되겠다 희생이 아니야 어우 observer 예 깨새끼야 여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정 자 힣 어 너무 많이 누르는거 아니야?!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다음 야당에 다음 다음 흐흐흐 아아 흐흐흐 흐흐흐 호호 흐흐흐흐 오우, 뭐야, 금방 오는데? 와, 와 어, 저 아저씨 좀 현대심이 강하네 오늘따라 회사 직원이 자 가십쇼 아하하하하하 자 가십쇼 자 가십쇼 이쁠 이렇게 vara 이제 그 너 그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롱? 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오 개다! 저게 있네 어어 막 소리 나니까 가는데 쟤? 어어 뭐야 한 명 간 거 같은데? 한 명 시작도 하기 전에 간 거 같은데 두 명째 간 거 같은데 야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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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기야 내가 들을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Q로 키고 클릭해서 말하시면 돼요 잘 들린다 오바? 통신.. 통신보안? 통신 보안? 하나 둘 셋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고운하 팔 칠 여섯 넷 둘 하나 다섯 어 까먹었고 가자 에 네 충족하겠습니다 델타 찰리 무전기 쓰는 사람 마스크 때문에 한 치 앞이 안 보여 무전기 다른 사람한테 건네줘 어 일단은 화면을 그러면 성추님으로 보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확인 어 재밌다 이거 게임 하하하하핳 보는 재미가 있네 이게 스무스 했네 그지? 뭐 몹도 안 나오고 좋아 평화로운 한판이었네 손 필요하면 내가 좀 들어줄까? 하나 하나 대형 중 남는데 와서 주워주실 수 있습니까? 라즐 커밍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저 저 저 저 저 잠깐만 여기 설마 죽는거 아니지? 설마 죽는거 아니지? 설마 죽는거 아니지? 설마 죽는거 아니지? 어 어 얘들아 나 얘들아 여기 어떻게 해?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거리 좀 봐 빨리 그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무전기 살 돈도 없어요 그냥 그 다같이 갈거야 아니야? 다같이 갈게 아니아니야 어 그럴까? 아니 근데 한명이 남아서 알아서 문 열어주면 안되나? 알딸딱으로? 예 갔다옵쇼 아 갔다옵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면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그 그 터미널 터미널 어떻게 문 여는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믿을께 민뚜께 어 믿을께 어, 가자 아들 집에 혼자 냅두고 나오는 부모님 같네 아 그니까 오 오오오오오오오옥 secured 저 털 꺼주시겠지? 저 털 꺼주시겠지? 저 털 꺼주시겠지? 두배야 여기 여기 길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 이거 이쪽에 길이 떼어 놔주니 어? 난사하거든요 앞에 불 난거 같은데? 지뢰에 가셨는데요 선발대 지뢰에 갔습니다 아 그런거야? 야야야야 앞에 지뢰 야 저 그 행정병 이거 끄라고 아 지뢰는 못 끕니다 아 그래? 시체 해수용기 껐어 안 껐어 터렛 확인한다 아 정말 실망스럽네 아 중대장 실망한다 행정병 실망스럽네요 단준님 아니 행정병 털은 털은 왜 안꺼? 펄에 Teachers扣oqu suffering Catalunya 제가 털렛 끝낼수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내 카메라도 털렛 있는거 봤어 못봤어 봤습니다 봤는데 왜 아무것도 안 이렇게 했어 저는 묵만 열 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끄 sac 알았지? 어디갔어? ㅎㅎ HAVE 히치лект에 터레기 아 너 친구 안 끄네 결국에 끝까지 터레 가지마 여기가 터레지인데 터레지 왜케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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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야 끄네 이 친구 으하 으하 으악 으아아 으아 으아 터레김벡댕댕댕댕댕댕 아 행정명 드디어 일하네 여기 껐다 여기 껐다 여기 껐다 아 여기 막혔네 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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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헤드 등장 코일헤드 등장 어어 저희는 다가씨죠 어어 야야야야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미쳤다 미쳤어 야 어디야 어디야 여긴가?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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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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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털에 밭이야 무슨 이거 개있으면 나 빼기야 빼기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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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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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어 방금 털에 그 끄는거 여간 기합이 아니었어 어 괜찮았습니까? 어 어 장난 아니었어 5도 행정병으로써 어 어 응 어 아주 훌륭했네 행정병 하고싶습니다 아니 너무 무서워 아니 돌아가면서 해야지 혼자서 꿀 빨려고 성추님 선추님 여기 체벌하십쇼 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이거 삽 들고 이거 일선으로 간다 알겠어? 알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렛츠 기릿 오케이 오케이 출발하시지 어 뭐야 개바야 아니 여기 안에 있는데 죽는거 뭐야 아니 번비가 안되지 아니 이거 말이 안되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여기 됐고 오 와 그래 나이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올모벨 걸리면 조용하게 밑에 보면 확 안이 줄수있을세 아 그래요? 어이구 씨 오 나이스 야 행정병 이거 어!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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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차 만들고 뭐하냐고 죽였어요? 저거 저 성수님 저거 비축벌레 죽여주세요 뭐라고요? 비축벌레 죽여주세요 아니 저거 죽이란거죠? 얘들아 열쇠 거기 떨어져 야 뒤에 터렛! 아 터렛이 씨 비축벌레 잡는데 딱 뒤에서 터렛 빛이 나오더라고 뒤통수에 뒤통수에 갑자기 터렛 빛이 빠 아 수고 다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네 2023년에도 지산준 유튜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산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해 잘 마무리하시고 아니 마무리래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내 또 뵙겠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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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